죄송합니다 벌레 너무 무서워 갈게요 아 오늘 너무 늦었는데 이 시간까지 보는 사람들이 또 대단한 거 같은데 산막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사람들 아 모나크 행사 어제 거기서 딱 끝났잖아 되게 감질망나게 베스다 베스 그랜픽을 최고화질로 올렸는데 어떻게 되려나 최고화질로 올려서 그런가 약간 끊기는 거 같은데 아 그 흥형 그 흥형이 잭을 풀어줬거든 산막 1부 걸섬 시간의 균열 16시간 후 뭐하는거야 근데 여기 주인공들은 잠을 안자 좀 끊기나? 그러면은 저기 다시 중간으로 하지 뭐 내 그래픽카드가 별로 안 좋은가? 그래픽카드가 별론가? 요거를 그냥 끊기느니 그냥 중간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이렇게 저 980이에요 980 배스 내 꿈 위에 하나 더 있지 이 파티 이 파티 파티가 지금 걔네 일을 아예 모르겠구나 그래서 배스를 따라가기 이 배스라는 친구는 어 이제 나를 도와주러 온 친구인데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해주니깐 뒷문을 보아면 비활성화했어요 처리하면 연락해요 처리하면 연락하라고? 누가 중요한지 알고 있겠죠? 복수가 아니에요 음... 나보고 처리하라네 여기로... 가서 처리합시다 아 걸렸다 아 걸렸다 어 오우 멋있는데 멋있는데 잠깐만 내 얼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크게 나와 어디서 어 총은 챙겨야지 총은 점프 왜 해 어... 일루? 통과하려면 빨리 가야겠어 음... 이 문이? 이 문을 빨리 가야된다고? 아아아아 아 잠깐만! 와 이 문 진짜 누가 디자인한거야 뭐 디자인을... 야 그럼 어떻게 가라고 눌러서 빨리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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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오고 강금구역 탈출하기 여긴가? 이쪽인데 잠깐만 여기 맞나? 어? 뭐 있다 매우 공상과학적이고 모나크스럽네 하지만 이건 모나크가 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 뭐야 베스 아니야? 여러분 베스 아니에요? 베스? 누가 일부러 저런걸 남겨놨을 수도 있지 힌트 이런걸로 베스 맞아? 어! 자아 저건 어떡해 저거 뭔데 아아 계속 어이구 어떡해 어떡해 저거 뭐야 어 어어어 어어 어어 힐 좀 쓰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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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된 다음에 아 여기서 Y 써서 올라가는건가? Y? 오케이 여기서 Y 쓸게요 엇 여기도 안돼? 그럼 이 뒤에서? 어? 어어 무너진거야? 어디로 올라가야되는데? 아 여기? 올라가구? 무너지겠다 여기서 써서 가면 되겠는데? Y를 눌러서 우린 다음에 우린 다음에 응? 아 여기서는 또 안돼? 아아 까탈스럽네 여기서만 되나봐요 서어 와이든해서 올린 다음에 빨빨빨빨빨빨빨 시간 시간 돌진 느리게 한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오오 좋았어 오 땄어 오 땄어 오 땄어 오 땄어 백비 쓴 다음에 됐고 얘 밖에 없나? 됐어 마무리 어 내가 뭘 못 봤어? 그래? 괜찮아 깨면 되지 뭐 걸손 표지판 리버포트 해안방어 리버포트 해안방어시설은 미국이 2차 세기대전의 현실을 마주함에 따라 1940년 8월 1일 건설을 시작하여 1942년 9월에 완공되었다 이 방어시설은 요샘이 대포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대포가 있나 보다 포위상태에서도 인욕과 자재를 옮길 수 있도록 걸솜을 본토와 이어주는 대규모 턴을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2차 세기대전이 끝난 이유? 사용을 안하고 있다 뭐 이런거네요 설명 그만 읽으라고? 더 읽는다 자꾸 그러면 더 읽는다 아 와이 음 대포네 대포야 여기를 올라가서 이렇게 오케이 굿 여기서 이쪽이다 여기로 가면 사람 되게 많은거 같은데 아 일단 보이는거는 세 명 올 때쯤은 어 아 젠장 따다다단 나 왜 샷 건들고 있어 오 폭죽 터진다 여러분 여의도 이번에 불꽃 불꽃놀이 못가셨죠 저랑 같이 게임에서 구경해요 잠깐만 앞에 있나보다 사람 아 뭐야 불꽃놀이 됐어 불꽃놀이 봤으니까 됐어 아 샷건들면 안되더라고 샷건에 다른 애들 죽이댔어야 돼 가까이 있는 애들 아 뭐야 또 여기서부터야? 아 젠장 괜히 죽었다 여기서 다시 가야겠네 이걸로 해서 여기서 와이를 써서 대포를 다시 세운 다음에 응 응 아 여기였나? 아까 와이를 세운 데가 어디였지? 아 위로 올라갔어야 됐던가 여기서 와이 이렇게 빨리 가야된다 여기서 올라가서 달리기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살짝 어려운데 잘해볼게요 아 벌레 있을까 무서워 젠장 와이로 일단은 넘어온 다음에 가방 없나? 총알을 좀 더 얻고 싶은데 어... 다섯명? 오케이 여기 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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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에서 피한 다음에 저 친구 위에 너무 먼데 오 그냥 죽네 그냥 죽네 그냥 죽네 쉬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왕왕왕왕 왕왕왕왕 열하나 고마 고맙습니다 기용이 고마워요 자 앞에 총알이 근데 왜 이렇게 끊겨서 나가지? 아니 이게 뭔가 재장전하는게 있을텐데 분명히 어 삐 쩔고 재장전하는 걸로 안 가르쳐준거 같애 와 있어서 위에 있는 놈 너무 멀리 있는거 아냐? 역시 명사수 명사수 보장 앞에서 이거 터뜨릴까? 이거 터지는거 아닌가? 애들 더 내려온다 세명? 그렇다면 오오오오오 터뜨리고 죽었나? 오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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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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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숨어 다시 숨고 잡았네님 열개로 핑락이 감사합니다 점프가 짱이지 됐고 아 총알없다 총알 샷건으로 잡을 수 밖에 없겠네 여기는 샷건은 이건 좋은데 너무 멀리서 써야된다는게 조금 그래 마무리 됐다 총알좀 갖자 총알 오케이 총좀 바꿀게요 이걸로 오케이 총알 얻었다 120개 여기에서 저기다 불꽃놀이다 여러분 저랑 같이 불꽃놀이 봐요 여러분 여의도 가서 못봤죠? 무전탑 또 위로가야되는건가? 일단 애들 있는 활 확인하고 오케이 가방 가방 아 이거 뭔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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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래 누릅시다. X 바보라니 나도 다 쓸 줄 알거든? 사람이 없는데? 여긴가? 무존탑 여기잖아. 어 저기 아닌 애인게? 지금 포를 만나러 가는거지? 여기 들어와서 잠깐만 가정할거 있는지 좀 볼게요. 연설중이군 한번 들어줘 볼까? 연설중이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음 음 음 음 그런 내용이었구만 여기서 X 올라갑시다. 이거 연설 망치러 가는거 아니야 이거 지금? 올라가자. 아 내려가는거네? 생존계획? 근데 왠지 느낌인데 그 킹박사가 어제 막 무슨 변형생물체? 막 그런거처럼 막 갖춰있었잖아요. 나중 가면은 약간 그런거 나올거 같아. 산으로 가서 시간기물 이런거? 느낌이 그냥 그래 어디까지 내려가는거야? 들켰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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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열어줘야지 문 열어줘야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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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겼나보다 어 Y 눌러서 확인하고 X 문은 엽시다. A A를 멈춘거야 시간? 아 아예 멈춘거구나 와 여유 아마른 박사찾기 아 R&D 시선 조절하기 오 어떻게 이제 얘는 잡아? 근데 주먹으로 때리는게 없어가지고 어 여기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정지 또는 방어막을 사용하면 불안정한 물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 짱많다 애들 여긴가? 아 여기 아니네요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애들 안 잡고 그냥 가도 되는 거야? 마치 진이 다 빠진 것 같은 기분이야 그치 능력을 사용하니까 얜가? 크로논 완충장치 크로논 완충장치는 시간 능력을 무력화합니다 비활성화하거나 적용 범위를 벗어나 자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야? 됐나? 그 장치가 내 힘을 빨아들였어 뭐야? 아 이제 다시 괜찮아진 거야? 아마렘 박사의 사무실 찾기 다시 가겠습니다 으흐 좀 부딪힌 것 같다나? 으아아 어 뭐야? 풀렸어? 풀렸어? 오오오 수류탄 수류탄 왜 얘네는 왜 권총이야 이걸로 꺼내고 뭐야 어 미안 어 뭐야 아니 살아있어서 죽인 건데 뭐였지? 이게 아닌가? 이 사람들은 누구야? 놀랬어? 놀랬어 사람들 여긴가? 여긴 지나가고요 어 아마렘 박사의 연구실이 여긴데 아 껴어 껴어 여긴가 보다 아아 아아 뭐지? 중간 버스? 얘는 뭐야 헉? 총 부는 다이벨 와아 저거 어떻게 잡지? 중간 버스 같은 건가요? 네에? 왓더 버기래 WTF? 일단은 쫄부터 정리를 하고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자자 삐삐삐 뭐야 능력을 사용을 못해놔 우와아 아어 아! 오! 뭐지? 중간 보스? 중간... 중간 보스 같은 건가? 되게 쓰네? 저거 어떻게 하지? 그냥 생각을 하자 머리를 쓰자 스킬을 사용을 못하는데? 머리를 쓰자 머리를 그 아까 시간이 느려지는 거를 준대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이거 로딩 이거 아! 어 뭐야! 아! 어 지금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아까 저기 들어가니까 못사용 여기서 요렇게! 아! 아 내 다리! 뭐야? 아! 아니 왜 왜 아까는 됐잖아 앗! 아까 되지 않았어요? 뭐지? 뭐지? 내가 뭘 잘... 잠깐만 잠깐만 됐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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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얘네는 아 얘네도 잡고 가야 되는 거구나 원래 아까 한 마리 밖에 없었는데 음... 가서 여기로 이 영상을 한 번 더 봐야 되나? 건너뛰기 있다 건너뛰고 어... 어려울 것 같애 뭐야 뭐야 아니 아... 뭐 시작하기 전부터 이러면 어떡해 뭐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죄송합니다 뭐 문제있나봐요 어제부터 근데 끊기기는 했어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안 돼있구만 이분은 윈도우도 샀는데 말이야 어제도 근데 튕기더라고요 저게 좀 잘 튕기나 원래? PC라서 그런가? 갑시다 계속하기 소리가 좀 안 나는 거 같다 원래 이 부분은 소리가 안 나나? 아닌데? 소리가 안 나는 거 같지 않아?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는데? 아 원래 소리가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가보면 알겠지 뭐 기다려 봅시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내가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소리 나게 할 수 있어 이거 알아내느라 내가 정말 오래 걸렸지 로딩도 안 끝났는데? 새벽님 새벽엔 왜 오버워치 안 해요? 오늘 새벽까지 했는데? 오늘 조금 많이 늦게 오셨구나 오늘 오버워치 새벽까지 했어요 오늘은 한 2시 로딩 중인가? 오늘 좀 이상하다?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뭐가 문제가 있나? 방종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오오 소리 안 난다 기다려봐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를 내가 이유를 찾아냈지 도건을 든 지다 잠시만 잠시만 아 이거를 켜서 이걸 하면 됐었어 아 아닌데? 어 돼있는데 제대로? 어? 어?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닌데? 제대로 돼있는데? 쫄았잖아아 무서웠잖아 여기서 여기서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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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음에 총을 바꾼 다음에 헤드 됐어 마무리 일단은 얘네 총알을 좀 뭐야 이거 말고 좀 좋은 총 없어? 권총 말고 오 얘 총 챙겼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스전 한번 해봅시다 보스인 것 같아 왠지 건너뛰고 건너뛰면은 또 멈추는건 아니겠지? 오케오케오케오케 잘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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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여기서 트레이저스키 쓰면서 저거 뭐야? 지가 던지고 지가 죽어? 됐고 이제 보스랑 나랑 1대1이야 이게 어디를 공략해야될까? 뛰면서 태워오 여기서 또 뛰면서 됐고 요번에는 요거 그 다음에 챙겨서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 피하면서 막 쟤네리 막 저렇게 다 부셔도 돼? 도망가고 돌때쯤에 오오오오 조심조심조심 여기서 뛰면서 저기가 약점이라고? 어디가 약점인지 나는 모르는데 게임캐릭터는 알아? 팔팔이 어디가 여기 약점인가보다 방호막 쓰면서 오 죽겠다 죽겠다 오오 아 아 등 등 아 이거 다시 또 해야되잖아 거기서부터 아 로딩해자다 좋았어 우리 아까는 저 로딩이 안나왔지? 모르겠네 갑시다 그 다음에 해놓고 쫄부터 오케 등등 일단 쫄부터 좀 잡구요 쫄 안죽어 쫄 안죽어 탁 피하고 죽은거지 쫄 간 다음에 여기서 X에서 B 쫄 하나 더 쫄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뒤에 등 여기서 이걸 쓰면서 피하고 아 여기서 됐다 약점 하나 건드렸어 피하면서 어이구 시체가 덤블링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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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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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잡은거야? 이게 이제 자주 나오려나? 잡았나봐 잘 잘했다 잘했다 제봄아 할 줄 아는거 없으면 게임이라도 잘해야지 이제 로기로? 로? 여기서도 몰려야되나? 아 깜짝이야 아 저 위로 위로 올라가야되는구나 근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 사다리도 없는데 어 뭐 여기로 올라가는건가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데 보자 잘 와 여긴 근데 뭐하는데요? 아까 저거를 아 여기서 얘가 그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등에 이걸 끼웠구나 으흠 여기로 가는건가? 여긴 내가 왔던데 아니야? 어디로 가는거야 여러분? 한번 이걸 찍어보자 아 여기로? 여기로 가라는데? 여기서 어 이건 아닌거 같고 아 아닌데? 이건 총알인데? 총알 가져가는거고? Y표시? 아 Y 저 저기를 올라가야되는데 설마 이걸 타고 가는걸까? 이걸 타고? 아니면은 여기서 문을 열고 가는거 아 아 아 아 이거 좀 어려울거 같은데? 스읍 어 어 어 일단 여기 타고 타고 있으면은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여기서 아 나 젠장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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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도-라와 여기서 여기서 어 아니 왜 죽어 아니 잭 잭 왜 죽어 오호 모나크가 신용한 크로난 기술을 구축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여기서 좀 타야되는 저거 저거였나? 타는게 아 저기온나? 여기서 타는거 아니였어? 프로게이머님 하나로 핑계인 감사합니다 어 여기 아니였어 여러분? 저거잖아 그쵸? 아 내가 좀 비켜있어야 되나? 이리로? 여기서 Y를 눌러서 Y가 어디서 떴지? 여긴가? 에어머롤의 오피스 기다려봐 내가 데려다줄게 뭐지? 여기쯤이었나? 아니 내가 방금 했던건데도 왜 못찾는거야 저기 찾아봐 벽? 아 여기구나 어 반대였구나 오케이 어 왜 안내려오지? 다시 내려와서 어그로님 하나로 핑계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저기로 건너가야된다는거지 여기서? 점프! 됐어 넘어간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잠만 이 다음은? 이 다음은? 저기서 여기 저기 여기로 점프가 되나? 아 되네 너무 쉽게 되네 아니 점프력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서 저기로 점프가 되나? 여기서 점프를! 아 되네 음 쉽구나 내려와서 아니 점프력이 장난 아니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잠깐만 여기서 저기로 점프를? 되겠지? 당연히? 그렇지! 돼야지 여기서 여기로 점프한 다음에 얘넨 누구야? 직원들인가보다 이쪽으로? 음 어휴 어휴 어지러워 여기서? 빠짱!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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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떡해 왜이래? 여기서? 아 여기가 직원실이구나 오 이런 디즈니 같은 연출 디즈니 연출 어휴 으흐흫 노어어어어 와 사무실 겁나 좋아 대박이 아 잠깐만 여긴가? 음 우와 사무실 좋다 내가 생각하는 연구실이 아닌데? 아 잭 존슨의 체포와 관련된